여기 아주 예쁜 제시카 알바가 한 남자에게 맡고 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영화 킬러 인사이드 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남자 주인공 루포드 그의 직업은 한 마을의 보안관이죠. 상관의 지시를 받고 어딘가로 가는데 조이스라는 여자에게 찾아왔습니다. 상관의 지시는 마을에서 조이스를 떠나보내라는 것이었죠. 갑자기 조이스는 루포드를 때리는데 그녀를 제압하고 허리띠로 때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루포드 너 인성 문제 있어? 때려서 미안하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무슨 생각인지 그걸 해버리는데 여자친구도 있는데 말이죠. 어느 날 루포드는 콘웨이라는 사람을 찾아왔는데 이 마을의 엄청난 재력가였죠. 돈을 주면서 무언가를 부탁하죠. 자신의 아들 엘머가 매춘부 조이스에게 빠져있자 돈을 주고 해결해달라는 것이었죠. 이 남자가 바로 코네이의 아들 엘머죠. 조이스의 집으로 가던 중 루포드는 자신의 차에 펑크를 냈는데 그 이유는 조금 뒤에 알게 됩니다. 루포드는 엘머가 술에 취해와서 조이스랑 싸우다가 죽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가죽장갑은 왜 낀거죠? 아니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이 이때 코네이의 아들 엘머가 도착했는데 그렇게 엘머가 안으로 들어가고 이 상황이 모두 계획된 것이었죠. 루포드는 타이어를 교체하고 돌아가던 중 엘머의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다시 조이스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 보이는 여자가 바로 루포드의 여자친구이죠. 뒤에 앉은 동료 보안관이 계속 의심을 하죠. 사건 현장에 와서 계속 추궁을 합니다. 조이스가 포트워스라는 곳에 있는 병원으로 이동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비행기를 타고 병원으로 가죠. 조이스가 죽었다는데 루포드는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는데 범인을 잡았다는 것이었죠. 루포드가 범인인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요? 사실 범인으로 잡힌 자니와 알고 있는 사이였는데 돈을 주고 거짓 진술을 하게 한 것이었죠. 하지만 루포드는 이렇게 얘기하죠. 어느 날 저녁 한 남자가 루포드를 찾아왔습니다. 이 남자는 무슨 할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루포드의 약점을 이용해 돈을 요구한 것이었죠. 그렇게 2주 후에 5천 달러를 받기로 하고 이 남자는 돌아갔습니다. 루포드는 지금 여자친구까지 죽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휴가까지 썼죠. 그렇게 해서 여자친구가 집으로 옵니다. 이런 쓰레기가 쓰러져 있는 여자친구를 보고도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죠. 이때 2주 전에 돈을 받기로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루포드는 준비한 돈을 주고 어디론가 가는데 이 남자까지 죽일 생각이었는데 미끄러지고 맙니다. 갑자기 동료 보안관이 이 남자를 쏩니다. 바로 루포드가 이 남자가 여자친구를 죽였다고 한 것이었죠. 다음날 동료 보안관이 찾아왔는데 동료 보안관은 범인이 루포드인 걸 확신하고 있었죠. 결국 루포드는 교도소로 가게 되고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의문의 한 남자가 루포드를 밖으로 꺼내줍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는 뭘 하려는지 기름을 이곳저곳 뿌리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일인지 죽은 줄 알았던 조이스가 돌아왔습니다. 정말일까요? 정말일까요? 하지만 조이스를 죽이면서 영화는 비극적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영화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지금까지 영화 킬러 인사이드 미 저는 네드무비였습니다.